최재형 목사가 한 번은 잔해, 한 번은 디올 쇼핑백을 들고 갔는데 두 번 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경호원들이 선물 내용을 다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받아서 경호원이 들고 지상 1층으로 올라가서 내용물을 확인한 다음에 그걸 들고 다시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또 최재형 목사가 나올 때는 그 명품 쇼핑백을 두고 나온 사실을 분명히 봤을 거고요 김건희 여사에게 이런 식으로 명품 선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 이상 전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 과정에서 뜻밖의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김건희 여사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최재형 목사는 오후 3시가 넘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바나 컨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죠 최 목사 다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면들이 일단 찍혀있는 것 같네요 지금 방금 리포트 보시면 앞부분에 소리가 오디오가 잘려서 나간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리포트 초반부에 28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나서 최재형 목사가 다음 일정이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건희 여사의 비서가 3시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3시가 좀 넘은 3시 5분 6분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최 목사가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밖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촬영이 된 거죠 아마도 그 다음 일정 3시에 있다는 다음 일정이 그 사람들을 만나기로 한 일정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리포트를 보시면 종이 쇼핑백 2개가 있고요 지금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는데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면세점 가방도 들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때 쇼핑백 2개가 3명이 앉아있는 사이에 쇼핑백 2개가 놓여져 있었고 대기하고 있던 여성이 들고 있었던 가방을 보면 신라면세점 영어로 신라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쇼핑백 2개와 신라면세점 가방 그리고 최재형 목사 말로는 3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가방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 쪽으로 걸어가는 것까지는 자신이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 다음으로 접견할 분들이 또 제가 나오고 나서 연이어 들어가는 장면을 봤는데 그분들 손에도 선물이 쇼핑백에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봤죠 최재형 목사 다음에도 만날 어떤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용도는 모르겠지만 쇼핑백 3개를 3명이 쇼핑백 3개를 가지고 온 상황이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김건희 여사를 만나러 가는 장면까지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이들이 누군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 쇼핑백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인데 이후에 수사나 어떤 다른 국정조사나 다른 방식들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누군지 방문객 대장이 있는지 전물대장이나 물품대장이 있는지 관리가 안 됐다면 관리가 왜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